아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무거워라 아저씨 제 포션좀 사가세요 50개입니다 오..이것이 푸른기사 흐흫 진짜 가죠? 와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보라색 산 있죠? 어 이곳에 도착을 했어요 보라색이 다 사라졌네요 어 저거 탑이 빛나고 있는데? 여기다 하나? 야 완전 생존게임 됐어 갑자기 완전 추워 어때 어 저기 아래 보시면 왼쪽 하단 지구력 옆에 게이지가 있죠? 저기 계속 내려갔는데 내려가지 않네요 다 내려가면 혹시 죽게 되나? 한숨 어 추워서 지금 체력 다 떨어졌어 어 올라간다 온기 올라가자 보이죠 지금 여기에? 그러면은 보초 세우고 시간 조금만 죽이자 도전까지 달성 캐나다 호텔 뭐냐? 불 다 꺼졌어 체온 정상으로 돌아왔대 흐흐흐흑 여기 이상한 거 있어 이거 뭐야? 칼이랑 창이랑 막 꽂혀 있는데? 이게 입인가 봐 저건 저거랑 저거랑 싸웠나 보다 초록색이랑 청동색이라고 해야되나? 와 여기도 있네? 근데 뭐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몬스터만 줄창이 있어 시체만 여기서 막 싸웠나보다 어 얘네가 이걸 지켰나보네 이 로봇들이 뭐야 저것들은 나한테 오는거야 지금? 아 잠깐만 저렇게 쿵쿵쿵 하면서 갑자기 오는게 어딨냐 인간적으로 진짜 나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냐 기름 하나만 있으면은 바를텐데 어어 아 얘 그거다 그 새 걔랑 몬스터만 똑같애 너 이상한짓한다 쟤 그렇게 안센데? 어 출혈이 들어가네요? 로봇 같은데 별로 안쎄 죽여 그냥 음 잘가 뭐야 약하잖아 너는 쪼끔 쎄다? 대장인가? 지구력이 없다 나 잠깐만 잠깐만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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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 뜨거워 음 물약이야? 아 나 지구력 처음인데 야 근데 춥진 않겠다 불 붙어있는데 계속 게이지 떨어지고 있어 근데 추위 게이지 꺼내봐 한 큐에 죽이고 싶은데 지구력이 너무 적죠 지금 어 야 근데 걸리면 어떡하니 지구력 잘 아 저기 끼고 돌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방어가 없으니까 얘네는 넉터 해줍니다 걸려서 못 때리죠? 얘기하자 여기서 불도 끝났어 상처 생겨서 근데 마지막 놈이 쎘어 하지만 안 되죠? 너무 멍청했다 야 내가 갑발을 바꿔서 튼튼한 건가? 방어력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튼튼한 건가? 뭔가 좀 센 거 같네 자물쇠 열쇠 열쇠는 줄창 나오네요 뭐가 내가 부순 애들이냐 뭐야 왜왜왜 자세 왜이래 얘 왜이래? 고장났어 뭐야 왜이래 저기요 뭐야 얘 왜이래 로그인하고 있었는데? 철조각을 주네 잘됐다 야 철조각 필요했는데 아씨 좀 부족하다 야 조금만 더 줘라 되냐? 못이 좀 필요하잖아요 제가 이제 함정에 넣을 하나가 부족하네 아 이거 무기 없니? 올라가면 뭐 있겠지? 홍대 가옵시다 피같은 물약을 두 개나 먹어버렸어 화상 입었던 거 치고는 너무 너무 추위를 많이 타시는데 피 흘려서 그런가 지금 저거 능력이 뭐였죠? 물리저항 저건 좀 크 커 보인다? 어 좀 센놈들은 어 센놈들은 죽었나봐 그 아래 있는 괴물들이랑 싸우다가 당신은 춥습니다 어우 보물있다 강철철퇴 어 시칼 너무 잘나오는거 아니니? 영성피해장 및 저항을 증가시켜준다 헝거 음 이걸 다 수용할 무게가 되네요 저긴 뭐야? 뭐죠? 어? 문있다 가보자 저기 들어가면은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인벤토리에? 아 이거 갈자 어 아까 나 뭐 먹었어 이거랑 미늘창 아 미늘창은 비싼건데 좀 아깝긴 한데 아 이건 이건 안 돼 저건 안 되고 일단은 못을 좀 만들어둡시다 함정용으로 함정용으로 함 도착 보라색이네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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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있는데? 쟤누는 함정으로 잡자 일단 아 가방 안에 있냐? 함정? 그러면은 가방을 좀 정리해서 오자 어 이렇게 나가는 거구나 자 갔다 왔습니다 영적 피해적 포션 안 들고 왔어요 왜 안 들고 왔냐면 까먹었습니다 아 그냥 버튼 누른 다음에 아차 싶더라고요 아 지금 먹고 올 거라고 어쩔 수 없죠 뭐 여기까지 설치해놔 일단 하나씩 잡읍시다 내가 지금 좀 장비가 좀 후려서 이렇게까지 하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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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쪽에서 오네? 아프지 요 놈아 어? 쓰러져 있으라 이 말이야 나 지구력 풀이야 어 죽을 뻔 했어 나 함정발로 이겼어 불 나왔다 불 자 일단은 회복 시켜야죠 물약도 하나 먹어야겠는데 너무 좁았어 근데 저항 저걸 입어도 그렇게 또 세지도 않네 어 여긴 한 마리 있었군요 까버리 와인에 냉기석 3개에 아쿠아마린 어 잘 나왔다 야 비싼 거 나왔네 주머니 벌써 초과됐어? 아 이거 좀 역겨운데요 뭐 걸렸어 나 그리고 감기 걸렸어 감기는 해초차 어 불에 강하구나 하지만 연타라 이 말이야 아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였을까 입구가 색인 걸 보니까 한 마리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붕대나 감어 너 무기 집어넣어도 발라놓은게 안 풀리는구나 다크 소울은 풀리죠 그리고 무기가 횃불 역할을 해줄 겁니다 일단 밝히고 가 뭐 있냐? 아무것도 없네 이거 하나가 그거구나 음 만화석에 곤충을 느낀 가루 아 이건 툭은 있죠 가벼우니까 하자 가자 냉기석 3개 철판 부추는 갑시다 이것도 갈자 냉기석 냉기석 안되네 가자 오 어 야 뭐야 여기 탑 뒤져봤는데 생각보다 별거 없더라고요 배가 있네요 저기도 갔다 갑시다 온김에 다 가자 아직 무게 조금 남았거든요 주머니랑 해서 총 6종도 남았죠 알뜰하게 챙겨갑시다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해초다 해초다 대박 나 이거 필요했는데 일단은 이거 먼저 먹자 알젠슨 금고와 상호작구? 비밀구역을 해산냈습니다 이거 가자 이거 세이브가 되는 게임이어서 세이브로드해서 먹었을텐데 모르겠어 이자는 뭐라 그랬냐 쟤 나무케석 저기 저거나 없앱시다 스태미너 저긴 또 어디야? 저기도 탑이 있는데 여기 대체 어디냐? 여긴가? 아 이상한 데가 잔뜩 있네 이건 뭐야 기름? 기름도 있어? 딱 기다려 딱 기다려 기름 야 자갈벌레까지 나와 자갈벌레 너무 흔하게 있는거 아니냐? 이거는 연금술 그거를 해서 냄비를 해서 야 잘갖고 다닌다 냄비 이 무거운거 괜히 갖고다닌게 아니었어 감기 감기니 이거? 근데 유령한테 막 맞고 감기 걸린거야? 감기 옮은거네 그러면? 차 하나 아 따뜻하게 마셔줘라 아이고 좋다야 아이고 열기 올라가는거 보시나요? 여기에? 감기 천천히 났나보다 그러면 나 또 다른것도 만들래 또 만들 수 있네? 이거 말고 그 헝겊 만들자 그 불헝겊이었나? 아 기름 들어가네? 냉기 옮검 만들고 냉기 옮검 만들고 화염 저항 포션? 나중에 만듭시다 그거는 해제해주고요 따끈따끈하죠 지금 하늘 잘까? 따끈따끈한데 그냥 아주? 아이고 어두워졌네 해제합시다 일단은 이동할건데 일단 켜놔 다시 kh rav咬 저게 뭐야? 좌우 구호 타지 해야 mag 1 감사합니다.